안녕하세요 북토북의 놀고먹기 오늘 보여드릴 것은요 악세사리에요 목걸이 아니 제가 요즘에 화려한 옷보다는 조금 더 싱플한 옷들을 추구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옷을 입을 때 포인트가 될 만한 그런 주얼리들을 자꾸 찾게 돼서 좀 더 화려한 악세사리를 하고 싶어서 주문을 좀 해봤는데요 겟미블링이라고 하는 브랜드의 목걸이를 주문을 해봤어요 근데 이 두 녀석 다 실버랑 골드 버전이 다 있지만 또 갖고 싶다고 다 가질 수는 없는 거라 한 색깔씩 제가 이렇게 교차해서 주문을 해봤는데요 자 이 겟미블링이라는 브랜드입니다 짜자잔 요렇게 패키지가 와요 좀 패키지가 고급진 그런 패키지는 아니에요 가격이 막 싸진 않아요 여기 되게 싼 브랜드도 아닌데 좀 포장은 조금 이렇게 왔어요 근데 세일을 좀 많이 해가지고 이 넥클래스 조금 저렴하게 샀습니다 제가 보여드릴 건 금색 목걸이입니다 이거는 뭐라 그래야겠나 약간 자물쇠? 요런 모티브로 만들어진 목걸이입니다 이거 약간 그런 기본 티셔츠 같은 데다가만 해도 되게 포인트가 될 것 같아서 사놨는데요 요거는 골드 색이고요 이거 같은 건데 실버 색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는 골드로 구매를 했습니다 왜냐면 다른 물건을 실버로 살 거기 때문에 샀기 때문에 요거는 골드로 주문을 해봤습니다 요래요래요래 이 큐빅도 좀 예쁘고요 이렇게 이중으로 되어 있는 이런 체인 중에 이 정도 가격대를 하는 브랜드는 별로 없어요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 그런 악세사리 브랜드들을 보면요 이 정도 두 줄짜리 이런 목걸이를 사려면 기본 십몇만원? 이십만원? 막 이래요 근데 이거는 5만원도 안 주고 샀습니다 그래서 되게 득템한 기분이에요 요거를 한번 여기다 걸어보도록 할게요 이쪽이 이게 완전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요런 느낌입니다 좀 정리를 예쁘게 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엉망으로 했나? 아 이게 이정도 이쁜 것 같아요 그쵸 포인트가 좀 되죠 요렇게 자물쇠와 열쇠 그리고 붉은 체인줄과 얇은 체인줄이 이렇게 좀 화려한? 화려한 느낌의 목걸이입니다 자 다음 거 예쁘네요 마음에 드네요 이거 실버를 보여드릴게요 실버로 주문한 녀석은요 요렇게 약간 진주가 들어있는 목걸이입니다 목걸이입니다 요렇게 잘 안보이니까 짠짠 보이시나요? 얘는 그냥 한 줄짜리에요 그리고 얘랑 다르게 고리가 요렇게 되어있는 고리네요 요렇게 생긴 고리 일단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울퉁불퉁한 진주 얘네들 너무 예뻐서 주문을 했는데요 요렇게 실버로 이렇게 장식이 하나씩 중간중간에 있어서 단순한 진주 목걸이 같은 느낌보다 되게 골드하고 되게 단순한 목걸이보다는 되게 유니크한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그런 노래 불러야 될까요? 조개 껍질 먹고 그 노래 그 노래 불러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되게 바닷가스럽지 않아요? 암튼 그래서 이거를 약간 골드로 주문을 해볼까 하다가 어 이렇게 약간 바다 느낌이 많이 나는 거를 골드보다는 실버로 해서 여름에 하면 더 예쁘겠다 싶어서 얘는 실버로 주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여름 거는 요렇게 생긴 거라서 이렇게 빼서 여기 구멍에 쏙 누르면 풀리는 거 이렇게 이렇게 구멍을 해서 하는 것도 그럼 그렇게 하면 되는 거겠죠? 일단 여기 풀러볼게요 제가 자 목걸이를 풀렀습니다 아이고 여기 뭐지 그 체인으로 된 거는 정말 좀 어려운 거 같아요 얘는 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앞으로 이렇게 매면 되는 거라 구멍이? 얘인가 어 얘지 얘지 얘 얘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였죠 이렇게 예쁘지 않나요? 아 저 이 목걸이가 어 예쁜 거 같아요 굉장히 되게 되게 둘 다 화려하죠 진주가 이렇게 못난이 진주가 네 개가 박혀있구요 요렇게 장식이 있고 하트 장식이 있고 얘는 그런 잠금장치에요 잠금장치 마저 이렇게 약간 데코레이션이 되는 느낌 저는 아주 마음에 듭니다 겟미블링의 넥클래스 목걸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 음 아무튼 저는 정말 잘 산 것 같습니다 어 붓토북에 놀고 먹기 오늘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어요 음 아무래도 이게 후기가 별로 없는 애들이다 보니까 구매를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어서 음 잠깐이나 제가 놀고 먹기 시간을 통해서 보여 드렸습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 빠이빠이